결국에는 남성의 경우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정민 닥터K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하다보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바로 남자 연예인이 광고하는 자궁경부암 백신 캠페인이에요 보시면서 이름도 자궁경부암이죠 여성들만 맞는 백신이 아닌가 왜 남성도 맞아야 하나?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궁경부암 백신은 남성도 꼭 맞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자궁경부암 백신이 무엇이며 왜 남녀가 모두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생식기암이에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암의 이전 단계인 프리마우리그넌트 리전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난다는 거예요 정상에서 이영성증 이상이 되고 거기다가 점점점점 경증, 중등도, 중증 그렇게 이영성증을 지나서 상피내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암이 되는 게 바로 자궁경부암이에요 다시 말하면 꾸준한 검사나 예방을 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거쳐 암세포가 키워지는 질환이라는 얘기죠 2019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암 발생 통계를 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발생한 23만 건의 암 중에서 상피내암을 제외한 자궁경부암이 3,469건으로 전체 암 발생률의 1.5%이고 여성의 암 중에서는 7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가 25.8%로 가장 많고 50대가 22.6%, 30대가 17.2% 이런 순이었고 과거에 비해서 20,30대의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증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랜 기간 전구병변을 거치는 암이기 때문에 증상이 마땅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특히나 별로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진행이 많이 되고 나서 질출혈이 있거나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골반통, 요통, 체중 감소까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실 진행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0대 이상의 여성에 있어서 자궁경부암 세포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주죠 그것을 꼭 잊지 말고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을 발생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위험 요소가 바로 휴먼 파플로마 바이러스예요 인유도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은 사실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암이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원인이 밝혀져 있는 암입니다 이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환자에 있어서 대부분에서 발견이 되고 이것이 발견되면 고위험군 하이리스크 그룹이 있고 로우 리스크 그룹인데 하이리스크 그룹의 HPV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생하는 그 위험도가 일반 사람의 10배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100여종의 HPV 바이러스가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서 40가지 정도가 생식기계에서 발견돼요 이 중 하이리스크 HPV 바이러스 중에서도 특히 16번, 18번이 전세계적으로 70% 이상의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인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백신을 맞으면 당연히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리스크인 HPV 16번과 18번을 포함한 하이리스크 그룹에 대해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다른 예방접종은 그 감염질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맞는 건데 자궁경부암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맞지만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암을 예방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이 아니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처럼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남성분들은 왜 맞아야 할까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과정은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여성뿐 아니라 남성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도 이 남성이 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도 항문암, 음경암, 두경부암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게 돼요 음경암의 경우 45% 정도에서 HPV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바이러스 보유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22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마찬가지 질환인 에이즈나 C형 간염이 감염률이 3% 미만인데 이 HPV 바이러스는 감염률이 40%입니다 3%에 비하면 40%는 너무나 높은 수치죠 결국에는 남성의 경우도 상대방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백신을 맞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적정연령이에요 가장 접종이 권장되는 시기는 9세에서 26세 사이이고 처음 성경암을 하기 전에 맞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미 성경암이 있거나 아니면 검사했더니 이미 HPV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있다 그런 경우라면 백신이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궁경부암이나 음부사막이 HPV 관련 질환으로 병변을 절제했거나 치료를 받으신 분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HPV 4가 백신을 투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있어서 새로운 HPV 관련 질환의 발생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이미 감염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질환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HPV 관련 질환들이 생기는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뜨려준다는 얘기죠 즉 내가 HPV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거나 감염된 HPV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를 받은 상태라도 오히려 병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다른 질환을 예방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 27세가 넘어서 맞는 접종은 어떨까요? HPV 4가 타입 백신을 가지고 만 27세에서 45세 여성 3,20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3년 반 동안 생식기, 사마귀, 외음부와 질의 전암병변, 자궁경부 전암병변, 자궁경부암 자체의 예방효과가 암 예방에 87.7%의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FDA는 이 결과를 토대로 자궁경부암 백신의 접종 권장연량을 만 9세에서 45세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성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권장연량이 만 45세까지로 확장됐어요 자, 지금까지 자궁경부암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왜 맞아야 하는지 그리고 남성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궁경부암 백신은 가격도 좀 많이 비싼 편이고 3번이나 맞아야 되니까 좀 귀찮기도 하죠 하지만 자궁경부암 백신은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백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 접종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K였습니다 감사합니다.